워시클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-7 Chilling 되겠습니다. 이거 며칠 전부터 저 유튜브 추천 영상이 떠가지고 들어봤는데 사운드가 나쁘지가 않아요. 피키디와 ICD가 협업한 랩유틴 이라는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구글번역으로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구글번역이 해석이 되게 베트남어를 그래도 좀 60%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와 이번 거는 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들이 좀 위트 있는 펀치라인이나 언어 유일을 좀 굉장히 많이 사용한 트락인 것 같았어요. 아무래도 특히 여기 ICD라는 래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기로도 굉장히 리엑시스트 가사를 잘 쓰는 래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곡이지 않을까. 그리고 참고로 이 곡을 설명글을 보면 샘플링으로 완성된 곡입니다. 보니엠의 래스푸틴을 샘플링을 했더라구요. 이거 되게 유명한 곡이죠. 샘플링을 한 음악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요. 사실 샘플링이라는 기법 자체가 요즘에 힙합 음악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레어한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피키디와 ICD의 랩유틴 이라는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요 켈레스게레툴 요네 назыв Hey Rappers 아 마이 채널에 abone 이 래퍼의 beste에 관심을 배우고 있습니다. 우린 전체의 가사에는 어 이걸 이렇게 바꿨구나 소프라이즈네 되게 음 icd 가 최근에 이제 만든 곡의 제목도 나오는 것 같아요 래퍼소어 그룹이 하네 플로우가 아마 오케이 오케이 united 또 오우우우우우우우 바이브 되게 좋다 오케이 저는 PKD가 래퍼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프로듀서였군요 ICD가 피처링으로 여기 개공래퍼로 참여를 한 거였어 어쩐지 플로우가 되게 죽인다 했더라 비트를 잘 이해하는 플로잉을 구사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이 디스전 때문에 ICD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ICD라는 래퍼를 사실은 크게 저도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 테이지와의 디스전을 통해서 좀 새롭게 주목하게 된 래퍼라는 걸 알았고 또 가사도 해석을 해보면서 와 굉장히 언어 유의적인 펀치라인도 진짜 잘 쓰는 래퍼다 그런 것들 많이 알게 됐어요 뭐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ICD가 외국인인 제가 봤을 때도 가사를 굉장히 잘 쓰고 이 펀치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제가 베트남 래퍼들 중에서 좀 가장 위트 있는 가사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해석한 가사들 중에서는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